자 반갑습니다. 기름 넣고 이제 출발합니다. 보자 보자. 아따. 또 오늘 좀 피곤하네. 멀리 가거든요. 200km 넘게 가는데 도착시간이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못 살는지 피곤할 때 못 살는지 마셔봅시다. 아따. 이거 어디꺼고? 회사가. 혜택? 혜택꺼가? 혜택 관계자분들. 저 홍보만 할께요. 광고좀 주십시오. 혜택꺼구나 이게. 발가락이 좋네요. 열심히 달려가가 영상 야무치게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장항 포토캡 등장이라고 여기 왔거든요. 상당히 빡시네. 편하게 사람이 많네. 사이트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관리실. 여기 관리실. 사이트를 보자. 여기 표가 있네. 아따. 바로 마이브로 얘. 와. 사이트 여기입니다. 여기. 광고댁기. 네. 네. 아.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돕니다. 바닷가 쪽이라가지고.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 절단입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되나. 타프를 안치고 되겠는데 오늘? 타프를 안치겠습니다. 솔로 코트만 치겠습니다. 타프를 안치겠습니다. 타프를 안치고 솔로 코트만 치겠습니다. 여기 막 그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 코트만 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나 줄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쪽을 봐야 하니까 세팅을 열로 보게끔 하겠습니다. 마침에 1,000원 치기 아하하 바람! 바람 수주. iar kal이란 말은 감자 astes 쌀 고춧가루 고춧가루 길을 정확히 고춧가루를 구하기 바람이 절다입니다. 바람이 이래 붕다고? 강하나? 바람이 이래 붕다고? 아.. 아.. 와.. 바람이 절당이래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붕는데 와.. 아직 혈액이래 바람이 이래 붕는 거 맞나? 아.. 오늘만 춥겠네 와.. 거의 재난 캠핑이야 와.. 아.. 바닥이 보통 아닙니다 지금 아.. 들 때입니다 바닥이 진짜 됐죠잉? 바닥이 하고 에? 아.. 다키 다키 어.. 고춧가루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무통 하나 둘 서있는 조명 놔둬고 조명 딱 넣어줘 노인배 압박 너무 많아 1번 올라가 올라가요 여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라가 공동체즈 고자, 한찍 와. 딱 맞네! 배달할 줄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텔라 와.. 절대.. 하.. 오늘은 뭐 요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불이 안 붙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불이 붙나? 어? 아..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절대 안 믿기. 아.. 요리가 안 될 것 같아. 이럴 줄 알고. 오다가. 지금 군산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군산에. 요거 이성당 아십니까? 이성당. 이게. 빵집 중에 제일 오래된 빵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뭐. 살려면은. 줄 서서 사야 된다고 하대요. 근데 오늘 저는 평행이라가지고. 줄은 거의 안 썼는데. 요거 이성당. 아.. 요거 진짜 유명하답니다. 요거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네. 이게 검색하시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빵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멀리 온 김에. 한번 내려와서 요거 사왔습니다. 오 왜. 나 이제 밥 줄게. 밥 줄게 하고. 와우. 고렇게 맛있네. 우와. 뭐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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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진짜 웃겨. 이거 아니야. 아우. 추구라. 요거는. 치킨 고렇게. 치킨 맛이 나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치킨 맛납니다. 네. 꼬치만밖에 안납니다. 꼬치만밖에 안납니다. 네. 치킨 맛은 안나는 걸로. 저는. 앞에. 뷰가 뭐냐면은. 소나무 뷰입니다. 소나무 뷰. 소나무 뷰. 소나무 뷰. 아이고. 튜버라고. 너무 추웠습니다. 와. 왜 추워. 치킨 맛 안나오고. 칼을 마시고. 칼을 마시고. 칼을 마시고. 치킨 고로케도 칼을 마십니다. 체온. enfim. 화이팅. 어과 cheese. 어. 어 방구자 방구자 기다려봐라 호구는 오늘 나와봐라 호구야 자 카메라 가지마 일로 들어온다 호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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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휘픽이랑 사우랑 같이 주겠습니다 호구야 기다려봐라 아따 맛있겠네 기다려봐라 덜벅 줄게 덜벅 끓으면 됐지 그리고 쓸까 쓸까 먹으라 추보라 여기 지금 너무 춥거든예 호구가 지금 벌벌 뜹니다 벌벌 뜨면서 한벅스 맛있게 먹으라 호구야 하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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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으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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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꾸논 무엇이야 호구 응? 호구 보자 해 사사꾸논 무엇이야 호구 호구다 이제 산책 깎아오고야. 꼭 산책까지 일로 와. 신신없다 일로 와. 신신없다 바로 산책이자. 고고랑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가보자 일로 와 고고 일로 와 가보자. 바람은 절단이네. 여기가 오지죠? 난로가 필요하네. 아따 바람 많이 보네. 푸자 푸자. 아 자자. 여러분들. 잘게 없습니다. 자겠습니다 이제. 여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조금 자다가 일로 와가지고. 밥 좀 먹고 보냅다 하겠습니다. 아따. 호구야 가면 쓰라. 왜 왜 왜. 자자자자자자. 호구. 아 호구 일로 와. 아휴 잘. 묶여있죠. 와 아마 바람 절단이네요. 오. 나와 오고 나와봐. 10시고. 와 10시고. 오늘 제가 솔직히. 오늘 여기가. 멀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안나면은. 원래 친한 동생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랑 보고 그랬는데. 와. 임마 안 오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와. 와. 아까 인사하러 온다던만은. 와. 10시 넘. 제가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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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세트 온다 했거든. 얘가. 아까. 설치한다고 오지 말라고. 오늘 보기장 동생이. 묵한데. 아. 제 세트 안 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아까 가려고 했더니. 담으셔야 된다 영상을. 이따 와라. 반갑다 진짜 오늘 반갑다. 와. 고기 드시게요 형님. 고기. 오늘 단백질 준비했습니다. 그래. 치즈야. 치즈야. 보자. 나중에 호부랑 치즈 콜라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치즈 호구. 치구 콜라보를 보여드릴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치구. 치구. 물어 물어. 물어 봐 인마. 물어. 이빨 보자. 이빨 보자. 아 무네. 어 무네. 어 진짜 무네. 마이크 듭니다. 마이크 듭니다. 중국 있으면 철저합니다. 평소에 제가 감정적인 영상으로 항상 즐겨 뵙다가. 이제 인스타로 연락 들고 받고. 하다가 이제 한번 캠핑하자 말 나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왔는데. 또 멀리서 와주셨어요. 서울에서. 제가 전라도 사니까. 3시간 거리로 와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재밌게. 좀 절단내는 캠핑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워프의 토갑입니다. 오늘 이제. 루카를 평소에 알기 때문에. 오늘 그냥. 모드 해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제대로 절단캠. 절단캠. 절단캠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람뿐만 죽으면. 빈했나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이런 모습을. 아니 이걸 넣으려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 어색 어색 망했어. 아. 여러분들. 바람이 지금 절단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롤이가 안 됩니다 지금. 다 절단이네. 절단캠핑은 절단입니다. 머리 부기 차에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겠다. 그러니까 난 좀 뒤로 갔어. 그러니까. 나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머리 부기. 누가. 뒤로 가면 어떻게 해. 나 생각 못했지. 나 그냥 좀 뒤로 갔어. 두 배인데? 여러분들. 무르카가 머리에 이따합니다. 이따가가지고. 제가 염만합니다. 아 근데 나는 어차피. 그. 얼굴 캐릭터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어. 지금. 와이프 지금 쫄짓한 것 같은데. 미안 나. 아 잠깐만. 제가 웃어가지고. 아 좋았는데. 아 좋았는데. 아 여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웃겨. 너무 잘해서 웃겨서. 야. 프리리엄 모범 미츠가 미츠가. 와 미치겠네. 푸노 축산. 와. 잠깐만요. 전화 와가지고. 형이 좀 세게 한 방만 딱 끊어주면 안 돼. 그니까. 무크아 절단 났네. 와 무크아 절단 났네. 끝.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는 캠핑까지 안 오면. 이거 뭐하냐. 이거 뭐하냐. 호구야. 아 진짜 절단 났네. 싫지 마. 절단 났다. 야 저거 진짜 무게 했다. 꿈 풀리며. 호구야 대치. 거의 뭐 대치속인데. 대화를 풀어라 호구야. 응. 호구야 가보자. 우리 치즈한테 가보자 호구야. 가보자. 호구 니네 거 없잖아. 거의 뭐 사자께네. 거의 사자께네. 호구야 친해지길 바래 해라. 치즈야 왜 그래 해. 치즈야 왜그라노. 호구가 아무렇지 아마 있잖아 호구.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괜찮아요. 호구야. 하하하하하. 와 아따아. 절단이네 치즈야. 어 그래. 치즈. 놀아. 어. 자랑치네. 무진한네. 치즈야 호우도 탐색하게 해둬. 하하하. 아아따아. 치즈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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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를 맛있게 해준다던데요 혼자 좋은 거 찍으시네요 혼자 완성도 높이려고 무카가 소홀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드시죠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아 잘 익었다 짱 지금 완전 노을이 막 동혜무가 백두산이 막 그 노을입니다 애국가 노을 동혜무가 백두산이 뭔가 많이 찍어서 압축하는게 아니라 하나 찍을 때 신중하게 완벽하게 찍는거 같아 그래서 그거를 버릴게 없는거야 뭔가 이렇게 흐르기를 찍어서 뭔가 하나를 만드는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너무 신중한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찍어내는거지 그게 안버려지는거지 맞아맞아 나랑 비슷해 버려야되는데 나도 그래 내가 그래 아까운 모습이 버리기가 오늘 버릴거 같아 하단되면 안 돼서 괜찮지 진짜 예술인데 이거 맛을 보여드릴수도 없고 여러분들 캠핑하지 마세요 캠핑 덥고 춥고 찌찌하고 하지마세요 캠핑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너갑뿐님 많이 자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따 아 아 아 배우 bf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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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배짱 그리면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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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10분 11분 12분 11분 10분 12 12 와아.. 카페 한잔 마셨고 이제 무카 있는 데 가가지고 아침 회사 좀 하고 그렇게 또 출소하고 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카 뭐하러? 인터뷰하러? 오늘 이제 새로운 컨텐츠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키즈입니다 무키즈 저희 키즈를 맞추시면 아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저희 이속가스 450g으로 무카가 키즈한다고 키즈 맞춰보세요? 엄청 쉬워요 엄청 연습 게임 한번 오케이 제 채널의 채널명이 무카 캠핑인데 무카 캠핑의 뜻은? 어? 구글래요? 나에게 있어 캠핑이 없습니다 개미 주옥입니다 여러분 하나 사면 끝이 없습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절대 납니다 절대 나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캠핑이에요 그냥 따라가세요 끌지 않아도 들고 따라가시기 좋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캠핑이 마세요 감사합니다 캠핑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뭔 준비가 되죠? د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